흐흐흐 2020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6단원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예제, 유제 문제풀이입니다 예제 1번 이산확률변수의 확률분포 이산확률변수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건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5a 플러스 5b가 1이 되므로 5로 다 나누어주면 a 플러스 b는 5분의 1이야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안에서 어떤 확률이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x 마이너스 1이 마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5배의 x가 3일 확률이 서로 같다 자 여기서 식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미정계수가 2개니까 식도 2개 필요하고 여기 다시 p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서 지금 x의 범위 만족하는 확률을 다 더해주면 돼요 1하고 2가 있겠죠 그래서 1일 확률 2일 확률 2개 더해주면 5a 자는 3일 확률 5배와 같아 5b와 같아 따라서 a하고 b랑 같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겠어요 얘가 두 번째 식이에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 연립해주면 대입법 이용할게요 b자리에다가 a 대입해주면 되겠죠 b자리에 a 대입해주면 2a는 5분의 1이 되므로 a가 10분의 1 a하고 b랑 같으므로 b도 10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전부 다 채워진 거죠 a자리에 10분의 1 b자리에 10분의 1 넣어주면 되겠네 이때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이 되니까 1에서 4 사이에는 2하고 3이 있겠죠 그래서 x가 2일 확률과 3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고 3a 플러스 b 이므로 10분의 1 넣어주면 10분의 3 플러스 10분의 1 10분의 4 이렇게 되겠어요 약분해주면 답은 5분의 2 4번이 되겠습니다 유제 1번 이사당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2, 3, 4, 5, 6이고 x가 1일 확률은 10분의 3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1일 확률의 2배가 성립할 때 50 곱하기 x는 1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x가 갖는 값은 1, 2, 3, 4, 5, 6이라고 했고 당연히 합계는 1이어야 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x가 1일 확률이 10분의 3이야 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이죠 그쵸? 이것을 다 더해주면 되네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것은 x는 1일 확률의 2배다 라고 했죠 그러면 x는 1일 확률의 2배니까 여기가 10분의 6이 되겠죠 근데 이거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현재 10분의 9니까 합이 1이 되려면 여긴 10분의 1이 되겠네요 지금 다 구한 거네 x가 1일 확률 10분의 1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50 곱하기 x가 2일 확률은 50 곱하기 10분의 1이 돼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유제 2번 문제 이산확률변수의 x가 갖는 값이 2의 1제곱부터 2의 8제곱까지고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다고 했어요 자 이때 상수 a에 대해서 a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 살펴보면 지금 x가 갚는 값들이 요렇게 되고 거기에 따른 확률이 요렇게 된다 그랬어 그럼 x에다가 2부터 2의 8승까지 한번 넣어서 더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2의 1승 a 곱하기 2의 2승 a 곱하기 2의 3승 쭉 가서 마지막 a 곱하기 2의 8승 요게 확률의 총합이 되고 이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어요 그쵸? 자 a로 묶어주면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더하기 쭉 가서 2의 8제곱 요렇게 될 거고 요 값이 1이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네요 그쵸?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생겼지? 등비수열의 제단까지의 합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는 식은 r-1분에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1 요 n은 항의 개수가 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요 부분은 r-1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지금 공비의 항의 개수가 8개니까 8승-1 요렇게 돼요 자 요 값이 양변에 1으로 나눠주면 a분의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a분의 1이라는 값은 1은 됐고 요거 요렇게 하면 2의 9승이죠 2의 9승은 512 마이너스 요렇게 잡아주면 2가 되므로 510이 나오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게 a분의 1이죠 그쵸? 따라서 a분의 1은 510이다 이렇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1,2,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3개,2개,1개 들어있다 1이 3개 2가 적힌 공이 2개 3이 적힌 공이 1개 이렇게 들어있대요 자 이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 하자 자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으로 가능한 것 자 가장 작은 건 1,2개,2 그 다음에 3인 경우 있죠 1하고 2 뽑으면 되니까 그 다음 4인 경우 생각하면 1,3,2,2 그 다음 5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2하고 3 6인 경우는 3 두개여야 하는데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6인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가능한 게 2부터 5까지고 각각의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6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밑에는 6,2가 깔리겠죠 그쵸? 6,2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1이니까 15 전체 경우가 15가 되겠어요 그럼 15분에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이 두 개 선택이 되는 경우니까 여기 3,2가 되고 여기는 15분에 이게 6,2죠? 6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3이 되는 경우는 1,1,2,1 그쵸? 3,1,2,1 이 될 거니까 6이 되겠어요 여기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곱하면 되죠 다시 6,2인 15분에 4가 되는 경우는 2,2개거나 그럼 2,2개인 경우는 2,2 그쵸? 또는 3,1,1,1 1,1,3,1 곱하기 3,1 1 더하기 3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5가 되는 경우는 2,1,3,1 하니까 15분에 2,1,1,1 해서 2 이렇게 해서 확률분포표를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때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 제곱의 평균과 평균을 알아야 되죠 그쵸? 왜냐면 분산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재평마 평제니까 재평마 평제 그쵸? 아이고 잘못 썼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죠 얘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평균부터 구해보면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면 돼요 곱해주면 15분에 2,3 6 15분에 18 15분에 16 더하기 15분에 10 15분에 여기가 24 더하기 26이 되므로 15분에 50이에요 5로 약분해주면 3분에 1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제곱의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제곱해서 곱해 제곱해서 곱해 제곱해서 곱해 제곱해서 곱해 그걸 싹 더하면 되죠 밑에 15분에 깔고 제곱하면 4,3 12 제곱하면 9,6 54 제곱하면 16 4,64 제곱하면 25 곱하기 2니깐 50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15분에 이렇게 계산하면 66 이렇게 계산하면 114 0,1 8 180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도 5로 약분해주면 3분에 5로 나눠주면 1036 이렇게 돼서 12가 되겠죠 그쵸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분산은 재평마평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인 12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 9분에 100 이렇게 돼요 그쵸 여기가 9분에 108 마이너스 100이므로 9분에 8이 나오겠죠 분산이 9분에 8 이렇게 나올텐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9 곱하기 VX 9 곱하기 9분에 8 해주면 되니까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제 3번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평균이 5 분산이 19일 때 두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하지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3분의 B 플러스 곱해주면 6분의 3 A 플러스 6분의 3 B 이렇게 될 것이고 6분의 로 통분해보면 6분의 A뿔 2A뿔 2B뿔 3A뿔 3B가 돼서 6분의 5A뿔 5B인데 이 값이 5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5A 플러스 5B가 30 A 플러스 B가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가지고 첫 번째 식을 세울 수 있고 분산이 19래 분산 어떻게 구하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 제평마 평제 그렇죠 제평마 평제 이렇게 구하는데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거 더하면 되네 해주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3분의 B제곱 플러스 6분의 9A제곱 플러스 6분의 9B제곱 이게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오니까 제곱하면 25 빼주면 이것이 19다 라는 거겠네요 여기도 6분의 로 통분 해주면 6분의 2A제쁠 2B제쁠 9A제쁠 9B제가 25 넘어가 주면 4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 정리하면 11A제곱 11A제곱 더하기 11B제곱 이니까 11로 묶으면 A제쁠 B제가 44 곱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약분해주면 여기 4가 남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24 라는 식이 없게 돼요 되시나요 이때 우리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 합을 알고 제곱의 합을 하니까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 A제쁠 B제는 A뿔비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A제쁠 B제가 24 A뿔비가 6이므로 들어가서 제곱하면 36 이렇게 따라서 2AB의 값은 얼마가 되죠 2AB가 12 따라서 AB의 값은 6이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평균과 분산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쓸 수 있는 식을 다 써볼 건데 우리 확률의 총합은 1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K3개 더한 3K가 1 K값은 3분의 1임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요거 표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A, B, C고 각각의 확률 전보다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이때 평균 어떻게 구하지 우리 평균은 확률변수 X랑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해주면 되죠 3분의 A 3분의 B 3분의 C이므로 3분의 A뿔 B뿔 C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그 평균이 2루트 2이다 따라서 A뿔 B뿔 C의 값은 6루트 2가 될 것이고 요렇게 첫번째 시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요렇게 구하죠 제곱의 평균은 확률변수를 제곱해서 확률과 곱한 값을 다 더해주면 돼요 3분의 A제곱 3분의 B제곱 더하기 3분의 C제곱이니까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제곱의 평균 거기서 평균의 제곱 평균이 2루트 2라 그랬죠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제곱하면 2루트 2의 제곱은 8이죠 이것을 뺀 값이 3분의 4다 라고 했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3분의 4 플러스 8이 될 거고 양변에 3을 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 플러스 24가 되겠죠 3 다 곱해준 거예요 그럼 28이 나오게 되고 구하고자 하는 값 나왔죠 따라서 유제 4번의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마일 0 1 2이고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이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확률을 X를 넣어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은 10분의 1이 되죠 0일 확률 X자리에 0 넣어보면 10분의 2가 되고 1일 확률은 10분의 3이 되고 2일 확률은 10분의 4가 되고 확률의 합은 1일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표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우리 확률변수 Y는 AX 플러스 B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라고 했어요 일단 X의 평균과 X의 분산 먼저 구해볼게요 X의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쵸 10분의 10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 플러스 8이 되니까 10분의 10이 돼서 평균은 1 분산은 분산을 재평마 평재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곱하고 마일 제곱하면 1이니까 곱하면 1 0 제곱하면 0이니까 0이고 1 제곱하면 1이니까 3 2 제곱하면 4니까 4, 4, 1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면 분산인데 이때 10분의 20이니까 여기가 2 2-1이 돼서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때 우리 y에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졌어요 자 평균 y의 평균은 y라는 것은 ax 플러스 b고 자 평균은 곱하고 더하고 다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원래 평균에다가 곱한 거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평행이동 더해준 거 그대로 가주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평균 우리 아까 x의 평균 구한 거 넣어주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그쵸? 그리고 분산 v, y는 분산은 v, ax 플러스 b인데 분산은 어떻게 되죠? 자 평행이동 상관없어 x의 곱해주면 개수를 제곱한 것만큼 배가 되죠? x의 분산에다가 개수를 제곱한 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a제곱 곱하기 분산 1 우리 구했었는데 이 값이 지금 1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용해서 a, b 구해볼 건데 a제곱이 1이므로 a로 가능한 값은 뿔마 1이에요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값은 1이 되고 a값 1이면 b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 2a 마이너스 b이므로 넣어보면 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제 5번입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 y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x는 a분의 1 y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y의 분산은 이렇다고 했어요 우리 이때 a하고 b를 구해라 라는 건데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표를 줬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겠죠 그쵸? x의 평균은 확률 변수랑 확률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깐 해주면 10분에 곱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10분에로 바로 잡으면 안되겠네요 여기가 5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하는 거니까 평균은 1이 나올 거고 다음 이제 분산구에 보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평 마평제 이렇게 잡을 건데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곱하면 100하고 10분의 1을 곱하니까 10 제곱해서 곱하면 0은 제곱해도 0이니까 곱하면 0 제곱해서 곱하면 100하고 5분의 1이 곱해지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제곱의 평균 제평마 평균 평균의 제곱 평균이 1이었으니까 평균의 제곱해주면 이렇게 30에서 1이 빠지니까 분산은 29가 돼요 자 이때 이렇다고 했어요 이거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는 a분의 1 y-a분의 b다 라고 했는데 평균과 y의 분산이 주어졌으니까 y는으로 한번 고쳐보죠 양변에 a 곱해주면 ax는 y-b가 되고 따라서 y는 이항시켜주면 ax 플러스 b가 되죠 됐나요 우리 이때 y의 평균이라 함은 y는 ax 플러스 b니까 ax 플러스 b의 평균인데 평균은 그대로 따라가 x에 a를 곱했으니까 x의 평균은 a가 곱해지고 거기에 b가 더해져요 x의 평균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어주면 a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이 값이 얼마다 5다 라고 했고 두 번째 y의 분산은 분산이니까 v고 y가 a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자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가 더해진 건 상관없죠 그쵸? x 앞에 곱해진 a가 제곱배가 되므로 이렇게 될 텐데 분산이 29였죠 a 제곱 곱하기 29 이 값이 얼마다? 116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식이 되겠어요 여기서 a 제곱의 값은 4가 돼서 a로 가능한 값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단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2야 우리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a의 값이 2임으로 대입해주면 b의 값은 3이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3 b의 값은 2 플러스 3 곱하기 3이 돼서 2 더하기 9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5번은 11이 되겠습니다 유제 6번 주머니 속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2장을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혀있는 수 중 작은 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이제 10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 보면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을 동시에 꺼낸대요 일단 전체 경우는 전부 다 5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부터 5까지 작은 수로 가능한 건 일단은 1이 작은 수로 가능하고 뽑힌 수 중에 둘 중에 2 작은 수로 가능하죠 3도 가능 4도 가능 근데 5는 불가능해 왜냐면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5가 나오면 5는 무조건 큰 수가 되겠죠 그쵸 일단은 표 한번 그려보죠 5장 중에 2장을 동시에 꺼내는데 1이 작은 수가 되려면 1은 무조건 뽑혀야 되고 그쵸 1은 무조건 뽑혀야 되는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는 2, 3, 4, 5 넷 중에 뭐가 뽑히든 상관없어 그래도 1이 작은 수니까 저렇게 될 거고 여기는 5c2분의 1, 2, 3, 4, 5 중에 2가 작은 수가 되려면 2 하나 뽑는 경우 하나에다가 3, 4, 5 중에 하나가 나와야 2가 작은 수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셋 중에 하나가 뽑히면 되고 5c2에 3이 작은 수로 뽑히는 경우는 3 하나 뽑히고 3보다 큰 4, 5 둘 중에 하나 뽑아주면 되고 4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것은 4 하나 뽑고 5가 나오면 되죠 1에서 1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각각 이거 확률은 여기가 10분의 4 여기는 10분의 3 여기가 10분의 2 여기가 10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때 우리 분산 구해야 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 제곱의 평균은 제곱해서 확률과 곱한 값의 합이죠 10분의 4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4니까 10분의 12 제곱하면 9 10분의 18 플러스 10분의 제곱하면 16 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자 평균은 싹 곱해서 더하면 되죠 10은 그냥 밑으로 깔게요 여기도 깔걸 그랬네 10분의 곱해서 다 더하면 4 6 6 4 이렇게 돼요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여기가 10분의 쭉 보니까 여기 16 16에다가 34 더해주면 50 10분의 50 여기 5가 되겠죠 5 마이너스 여기가 10분의 20이니까 얘가 2가 되네 그럼 2의 제곱인 4를 빼주면 되므로 x의 분산은 1이 돼요 됐네요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뭐지 v 10x 플러스 3이에요 분산은 더한 거랑은 상관없어 원래 x의 분산에다가 앞에 곱해진 개수의 제곱배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 곱하기 vx고 분산 1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 10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예제 4번입니다 각 면에 숫자 1,2,3,4가 하나씩 적혀있는 서로 다른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두 개 있다 이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160회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까지 끊고 우리 뭐 생각할 수 있냐면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해 그러면 우리 독립시행과 이왕분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뭐 특정 횟수가 횟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식을 쓰면 되고 이때 뭐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걸 구하라고 하면 이왕분포인 BNP 이 식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마지막에 살짝 살펴보니까 확률 분산을 구하래 이왕분포겠어요 160회 던지는 시행에서 각각의 바닥에 놓인 면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 하자 X부터 찾아보면 자 어떤 이왕분포를 따를 거냐면 시행 횟수가 160이죠 여기가 N이 들어가는 자리고 그때 확률은 합이 소수 소수인 것 2, 2, 3, 5, 7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소수가 11인데 11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1하고 1이 나오는 거 합이 3인 건 1, 2, 2, 1 5가 되는 경우 1, 4, 2, 3, 3, 2, 4, 1 7이 되는 경우가 3, 4, 4, 3 이렇게 되겠네 총 경우의 수가 1, 2, 3, 4, 5, 7, 8, 9 9개니까 전체 16분의 9가 되겠죠 자 경우의 수가 4개씩 생기는 걸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4 곱하기 4 해서 16분의 9 이렇게 돼요 됐네요 X의 평균부터 구해보면 X의 평균은 NP 잡아주면 160 곱하기 16분의 9가 되므로 9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셋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번엔 2개의 상자를 동시에 N회 던지는 시행에서 각각의 바닥에 놓인 면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횟수를 확률변수 Y라 하자 Y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냐면 일단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건 같은데 시행 횟수가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 놓고 그때 합이 6 이상이래요 합이 6 이상인 경우는 6, 7, 8까지 가능하겠죠 4, 4 나오는 경우 6인 경우가 2, 4 3, 3, 4, 2 7인 경우가 3, 4, 4, 3이고 8인 경우가 4, 4가 되니까 1, 2, 3, 4, 5, 6 6가지 생기고 4개씩 경우의 수가 나오는 주사위를 2개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16분의 6 이렇게 되겠어요 Y의 평균을 구해보면 V, Y는 이게 지금 약분해주면 8분의 3이 되니까 2을 곱하면 8분의 3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2, Y Y의 평균이 이거 평균인데 쌤이 분산을 표시를 했네 Y의 평균이 Y의 평균이 8분의 3 N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냐면 2분의 1 X의 평균인데 우리 X의 평균이 90이면 2분의 1 X의 평균은 4, 5가 되죠 평균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이 자리엔 4, 5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 됐나요 일단 3 약분해주면 15 이렇게 될 거고 N은 120 이상 이렇게 되죠 N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텐데 문제 다시 이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최소일 때 최소일 때는 N의 값이 120일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V4Y를 구하래 4Y의 분산을 구하라 했어요 자 Y에 대한 이 양분포 다시 끌고 오면 시행 횟수가 120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 이렇죠 자 이때 우리가 Y의 분산 먼저 구해보면 분산은 NPQ 맞나요 그래서 NP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8분의 3을 빼준 8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렇게 잡힐 텐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 4Y의 분산을 구하래 자 V4Y 분산은 분산은 원래 분산에다 곱해진 거 제곱배가 돼서 16배를 해주면 되죠 16 곱하기 원래 거 120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5 약분할 거 쭉 약분해주죠 약분할 거 약분해보면 이렇게 2가 되고 이렇게 지우면 다시 4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약분해주면 30 90 곱하기 5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4Y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은 450이 되겠어요 됐네요 예제 4번의 답은 450입니다 유제 7번 예제 4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동전 3개를 동시에 100회 던지는 시행에서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는 어떤 2항분포를 따르냐면 일단 시행 횟수는 100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뭐냐면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 3개를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 2의 3제곱인 8이죠 그쵸 근데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앞 앞 앞이거나 뒤디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2항분포는 100,4분의 1을 따르게 되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동전 3개를 동시에 N회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 2개만 한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 하자 그럼 이때 시행 횟수는 N이 될 것이고 그리고 2개만 앞면이 나오는 횟수 확률 독립 시행을 이용하면 되겠죠 3개 중에 2개만 앞면 3C2에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앞면 2개 6건 뒷면은 하나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8분의 3이 되겠네 여기 들어올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이때 각각의 평균 한번 구해보면 X의 평균은 NP 25 Y의 평균은 곱해주면 8분의 3 N 이렇게 돼요 이때 우리한테 8Y의 평균 8Y의 평균은 평균은 곱한 거 더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Y의 평균에다가 8을 곱해주면 되죠 여기 8 곱해주면 3N 3N이 크거나 같다 X의 평균에다가 3 곱하고 1 더해주면 되니까 3 곱하면 75 거기다 1 더해주면 7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양변 3으로 나누어주면 25점 땡땡 이렇게 나오겠네 N이 25점 땡땡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2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